. 음, 재능은 딱히 찍을게 없네, 이거 처음에는 1포인트인데, 그다음은 2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러다보니까 찍고 싶어도... 뭐 할게 없네 자물쇠나 배울까? 이 어린 어린 어린을 싸우고 있음 너의 어린 어린을 싸우고 있음 너의 어린 어린이 아 근데 너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레지온에라의 고정한 소년단의 어린이 아는 어린이 아는 어린이 아는 어린이 아 근데 너의 어린이 앰부쉬던가? 못먹지 않으면 아는 어린이 탱크로 키우려고 했는데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음에 레벨업업 하나 찍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재능을 하나 찍을 수 있는데 음 음... 기회주의자는 기회공격을 수행하는 능력 이게 아마... 내 옆에 적이 있는데 걔가 이동하려고 하거나 하면 한 대 때리는 걸 거예요 오우 되게 많은데? 모든 기술 상승 2의 추가 능력 점수 어... 그러면 스킬을 한 개 더 배울 수 있긴 하겠다 두꺼운 피부는 중기병 능력 플러스 5만큼의 추가 갑옷을 줍니다 음...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회주의자 를 먼저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회주의자를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격을 해가지고 지나갈 때 이제 아군... 다른 아군을 공격할 때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 찍고 자... 얘는 법사하기 때문에 고정이에요 어느정도 여기 보면은 완두기술 추가로 이래 이거 아니고 그... 요중에... 사거리 늘어난 거 있거든? 원거리술사는 원거리술사는 주문과 두루마리의 범위를 2미터 증가 오 5미터 안이었나? 2미터였나? 아무튼 저 2미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무조건... 찍어주고 이 포인트가 생겼어요 이 포인트가 생겼어요 현자 제조 인격 방어 필요 없고 저의 나의 힐러가 없는데 힐러가 없는데 힐러로 만들어줘야 되나? 맞나? 사실 너는 진짜 싸우는 힐러야 아 저의 저의 아 저의 화염설사 하나 찍어봅시다 하지만 그의 당신은 저의 저의 그의 저의 밀려뜨량인 자신의 밀려뜨량의 그의 어두운 시점에서 에블린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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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녀는 텔리론의 견습생 이거 어딨죠? 텔리론의 견습생? 텔리론이 어디야? 큰일이다 텔리론이 뭔지를 모르겠다 돌아다녀야될듯? 에블린이라는 애를 한번더 본적이 없는데 마법 부여사 마법 부여사 잭선자 그거냐 음.. 일단 한번 돌아다녀봅시다 공정한 카타리나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Are you able to get a ship? No matter You're a-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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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 stage calling you! 견습생이라니깐 일단... 그... 아... 요기에 있나? 견습생이면 훈련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이걸로 돌아다니는게 좀 그런데? 아, 얘한테 물어보자. 이블린이, 에블린이 어딨는지 연애평지 중단이 체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 아깐 배우가 게라 했는데 이거는 안뜨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 같은데 에스메랄드가 부인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 배우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왠지 그런 느낌인데 왠지 그런 느낌인데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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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찰 확률 15 물다미지도 있네? 통찰... 조주의 매녀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 좋아 좋아 이러면은 부인을 잡지 말고 좀 더 배우를 찾아볼까? 못 배운대 이럴수가 배운거야? 어 뭐야 얘 가지고 있잖아? 헐 어 얘 있다 안녕 명중률이 35로는 축복 방어력이 올라간다 낙석강타 마법이나 좀 배워놓을까요? 스칼렛 기조로 가야지 불라방 최대 AP가 3 시작 AP가 3 회복 AP가 2 화연군은 레벨 6 이거를 꼭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부인신 딱히 근데 배울게 없네 대시기술 뭐 공격 정도? 바위가 떨어진 곳에 기름바닥을 생성 좋아 요거랑 그 다음에 기름을 갑시다 됐스 돈줘 그리고 다 팔아 이게 되게 좋은거 맞네요 좋구만? 템장 리도하고 그냥 걔 누구죠? 걔 범인으로 찍어버릴까? 음 요렇게 배울 수 있게 됐네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할까? 좀더 볼까? 볼까? 오케이 이볼린인가 에볼린이라는 애를 찾아야되가지고 말 한바퀴 돌아보고 결정을 합시다 뭐 아직 덜 돌아본거 같으니? 혹시 이런데 있을지도 모르잖아 안가지네? 눈길이 아닌가? 확실히 스토리 그냥 딱 스토리 따라서 흐.. 에..뭐..뭐냐 좀.. 추리를 해야된다고 해야되나? 시킨데로 막 선 따라가는 게임이 아니라가지고 그 시기하네요 문 열어줘 여긴 아닌가? 여긴 아닌가? 전투지역인가? 이거 아닌거 같은데 느낌이 여긴 아닌거 같애 여기는 마을 밖이니까 아니고 여긴 어디지? 아 여기도 전투지역이네 다시 뭐알로가자 위쪽을 한번 가보고 어디갔어? 북쪽마을 여긴 혹시 살인사건을 여기서 해결하느냐 이게 메인스토리를 따라가는거라가지고 엄청 긴가? 내용이? 바로 해결이 안되는건가? 왠지 그럴수도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요 어? 어? 늑대소환이 가능하대 되게 괜찮은거 같은데 상에서 3이라는게 3번 쓰면 땡이라는건가? 딱 3번 쓸 수 있는건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특수 시전가능 사용 횟수 3 3번 쓰면 땡? 아니면은 한 전투에 3번 쓸 수 있다는건가? 모르니? 사겠습니다 모르면 사봐야지 공정 어디갔어? 내가 들고 있구나 아오 턱 너무 많아 아닌가? 얘가 아닌가? 아 얘가 들고 있구나 어? 양손에 낄 수 있네? 쩔어. 올라가 봅시다. 레벨 5짜리네요. 굉장히 성략이 힘들 것 같애. 뭐? 뭐지? 삽이 없네. 삽이... 없나? 아, 거기서 삽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자쓰. 뭐잉?